자 이번에 할 게임은 폴른 월드 무너진 세계라는 해외 인디 게임이라고 하구요 이 게임은 주라기 공원의 영감을 받아 만든 인디 게임이라고 합니다 스토리는 난파당의 알 수 없는 섬에 떠밀려온 주인공 그 섬에는 공룡들이 있다? 라고 하네요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뉴 게임 음 음 여기 뭐하는 장소지? 오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은데? 어어 어쩌다보니 우연히 이 섬에 오게 됐나봐 음 쩐다 공룡 보고싶다 지금 주인공은 공룡의 존재를 모를거 아냐 그지? 이 섬이 어떤 섬인지 모르니까? 음 음 아직까지는 뭐 그냥 섬이네요 그죠? 근데 이렇게 길이 멋지게 나있다 여기 그리고 사람이 좀 왕래 했었나본데? 여기 표지판도 있고 오우 맞지 여기 이렇게 바리게이트 쳐져있네 뭐야 뭐지? 뭐지? 아무것도 안나오는데? 동굴이 있다 여기 들어가야되나? 공룡 안나오는데요? 저기 보이지 이거 여기 세모 이거 여기 딱 가면 앞에 엄청 드넓은 초원이 펼쳐지면서 공룡들 막 어? 엄청 많을거 같애 인정? 가보자 오 오 진짜 공룡있다 엄청 자연스럽게 공룡이 나와서 뭐라고 놀랄 틈이 없네 오 쩐다 쟤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? 맞나요? 나 알지 두랑고에서 오지게 저기 가죽 응? 파밍했거든 먹자구요? 어떻게 먹죠? 내가 먹힐거 같은데 오 쩐다 안녕 친구 헤이 가이즈 왓츠어 네임 제임스.. 오 라잇? 얘네 쩐다 발자국도 안납네 밑으로 한번 통과해볼까? 안죽겠지? 쓰우우우우 쓰우우우우우 아 못 지나갔네 오 얘네 풀 먹는다 아악 이거 똥이야? 아니 아니지? 크기 보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공룡들 없네 여기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밖에 없네 안녕 얘들아 아 나 근데 진짜 죽기 전에 공룡 실제로 한 번 보고 싶다 인정? 맞지? 진짜 공룡 시대에 한 번 가보고 싶어 물론 죽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진짜 개멋있을 것 같아 그냥 동물 부는 느낌이 아니겠.. 아닐 것 아닌거지? 얘네 살 출렁출렁거리는가 봐 얘네들 꼬리가 아파요 어? 교란고 해본 사람 날꺼야 또 다른 공룡 나오겠지? 게임 끝난거 아니지? 오 내려가는 길이다 여기 완전 그냥 그건데? 공물원인데? 아 공룡원? 어 무전기 있다 에? 뭐야? 설마 랩터 소리? 이 소리는 여기 원래 근데 진짜 동물들 아니 공룡들 키우는 곳인가 보네 사육하는 곳 어? 주라기 월드처럼 맞지? 가자 아니 괜찮아 걔네들 와도 나 안죽어 응 돌려차게 하면 돼 뭔지 알지 스테미너 좀 아껴야 되려나? 걔네들 나오면 엄청 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뭐있어 뭐야? 설마 휴먼? 사람이다 사람 사람 시체야 헐 뭐야 야 박사인가 봐 박사 죽었네 안녕? 블루? 안 돼! 어 쉣 도망가! 런! 으악! 깜짝아! 아 뛰지 말라고? 아 오케이 안 뛰지 자 진정해 자 자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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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가지마 인간 무는 거 아니야 어디 사람을 무는 거라고 배웠어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어어어 나 뛴다! 진짜 한번만 더 하면 어어 스탑 스탑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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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스탑 어어 착하지 착하지 오케이 형 간다 잘 있어 너 여기 못 올라오냐? 우메한 거 형 간.. 형 갈게 하우 스읍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? 아 맞다 오케이 크악 이거나 먹고 떨어자 어디 건방지게 인간을 잡으라 어 빨려 런 스으으 오케이 이번에 어떤 게 나오려나? 어 돌멩이 준다 이거 왜 주는 걸까? 어그로? 아 이렇게 던질 수 있대 이걸로 나를 위협하는 공룡 있으면 여기 엄청 많아 여기 엄청 많아 여기 털있다 털 뭐야? 걸렸나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저기도 돌 있다. 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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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. 오, 쉿. 오 마이 갓. It's dangerous.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. 온 거지? 오만, 오만 안 해, 아link 다 하루였라, 자 вам 갓! ải 이제 제학생들은 lingeringNão entend Surely 너도 몰라 알uy chuckling 가지 다알아 cookedizin soprattutto 10월 Disney 새하 subscript 치러 gamble 오케이. 끈, 끈, 끈.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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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하필.. 하필 여기서.. 아니 왜 여기 가까이 오는거야? 씨.. 아.. 저 공룡 멀리 있었는데 한 마리까지 같이 온건.. 여기서 시가 엄청 뻗히네 이거? 어? 어, 알았다 씨, 진짜 씨 아, 얘 진짜 어떻게 하지? 얘 때문에 나 못가오고 있어 빨간색 저기 랩터 때문에 알았죠 아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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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나 진짜 미치겠네... 아니 여기 나 갇혔어! 애들 패턴! 아... 나 돌멩이 이거 하나만 챙기면 어그로 좀 끌어볼텐데... 진짜 미치겠네... 어? 뭐야... 어 뽀뽀한다 쟤들... 오케이 데이트 중! 이런 젠장... 잠깐만... 어... 잠깐만... 얘들아 잠깐만... 침착해..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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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.. 할 수 있어... 괜찮지... 음... 지나갈게... 형만 봐줘 형만 봐줘... 한 번만 봐줘... 어 애들 안녕... 어... 잠깐만 애들아... 오케이... 오케이 мет기,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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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조금만 좋까만 조금만 조금만 좋아... 한 번만 한 번만... 원천스 원천스...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... 형 갈 때 형 갈 때 이제... 어 형 갈께 형 갈게... 형 갈게... 형 갈게...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제발 어 꺼져 칵 너 여기 못 오지? 꺼져 오케이 아... 아 여기서 끝났네? 아... 데모 버전이라 나중에 스팀 버전에 저기 정식 버전 나오나봐요? 나오...나...나오나봐요? 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4